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메이언이 지은 100배 주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이 책을 잘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배 주식을 고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100배 갈 주식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100배 주식 정리 아크리는 3개에서 4개의 100배 주식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나가면서 투자금을 100배로 불리는 핵심 원리를 깨우쳤다. 그는 버크셔 회사회의 주식을 1977년에 매입했고 당시 매입가는 120달러였다. 그 주식의 현재 가치는 당시의 1750배다. 1995년 서한에서 아크리는 버크셔 주식을 매입한 사연을 들려준다. 당시 아크리는 젊은 브로커였고 버크셔 주식을 40주 정도 샀다. 그러다 1981년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고 콘도 개조 사업을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버크셔 주식을 한 주만 남기고 주당 500달러에 모두 팔아버렸다. 당연히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 당시 버크셔 회사회의 주식 39주의 가치는 19,500달러였지만 지금은 810만 달러다. 다른 100배 주식은 1998년에 아메리칸 라디오에서 분사한 아메리칸 타워다. 아크리는 처음에 주당 80센트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지금 그 주식은 주당 93달러이다. 아크리의 투자 접근법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찾는다. 1. 매우 높은 복류로 주당 가치를 성장시켜온 기업 2. 주주를 사업 파트너처럼 대접한 숙련된 경영진이 있는 기업 3. 항상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세 번째다. 이는 100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뛰어난 기업을 이미 발견한 상황이라면 성공적인 투자 원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투자 문제라는 것이 수년에 걸쳐 점점 더 확실해졌다. 100달러를 투자한 기업을 생각해보자. 그 기업이 1년 동안 20%의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자. 이는 높은 수익률이고 아크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투자의 핵심은 그 20달러를 원금 10달러와 함께 재투자해서 다시 20%의 수익률을 내고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배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면 재투자할 재원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대신에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머니에 넣게 된다. 이상적인 경우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로 그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앞서 언급한 애로 돌아가면 첫 해 말에 투자자는 120달러를 갖는다. 그리고 곧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래 표를 보자. 여기서 1년부터 10년까지 어떻게 금액이 불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돈은 2배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6배가 된다. 그리고 대략 25년이 지나면 100배가 된다. 물론 그렇게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성장 속도가 유지되리란 보장도 없다. 나는 단지 복리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복리는 아크리 투자법의 심장이다. 그는 정말 좋은 기업을 찾은 후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크리는 소수 종목에 집중한 펀드를 운영했다. 5개에서 7개의 투자 아이디어가 종종 그의 포트폴리오 절반을 차지했다. 위대한 투자자는 최고의 아이디어에 집중한다.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미 언급했다.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재투자하여 수년간 다시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하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원리에서 나오는 가지다. 아래의 그 가지들을 요약했다. 여기서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ROE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1.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 거대한 사냥감을 찾고 있다면 작은 사냥감을 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직접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8회말 게임이나 한분기 게임에 정신을 팔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 또는 30에서 5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한정된 정신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주식 연구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당신의 노력을 큰 게임에 쏟아라. 코끼리 주식 100배 주식의 말이다. 2. 성장, 성장, 더 성장하는 기업 예외는 없다. 100배 주식 연구의 거의 모든 기업은 창사 이래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기에 성장, 그것도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된 성장, 즉 좋은 성장이 중요하다. 만약 회사의 매출이 2배가 되었을 때 발행 주식수도 2배로 늘었다면 좋은 성장이 아니다.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회사가 판매 가격을 인하하여 매출액을 추가적으로 더 늘린 경우는 결국 자본수익률은 하락했을 것이므로 이것 역시 좋은 성장이 아니다. 성장 여력이 충분한 기업을 찾아라. 그런 기업은 재투자 기회를 이끄는 기업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성장이 매출액 성장인지 순이익 성장인지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했다. 둘 다면 좋겠지만 100배 주식의 예에서 보았듯이 고성장 시기에 걸쳐서 매출액이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순이익은 그리 증가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었다. 컴캐스트와 아마존이 내가 다루었던 예들이다. 순이익은 어쨌든 보고된 숫자다. 반면 수익력은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평균 이상의 자본수익률을 창출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본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경쟁력에 대한 평가다. 펠프스가 쓰길 단기적인 이익변동과 수익력의 근원적인 변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매매를 하게 하고 100배 주식을 찾을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쫓는데 정신을 팔지 말라. 어쩌면 1년이라는 기간도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수익력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회사가 이익 감소를 발표하더라도 회사의 장기 수익력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익은 증가했지만 기저의 수익력은 약해졌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대규모 이익을 냈지만 그 이익이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 이익 감소를 진짜 수익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보유한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긴 불가능하다. 경제 예측가와 주식시장 예언가에게 쓰는 시간을 줄이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100배 주식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잡지 못한다. 3.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달러를 번 회사에 이익의 50배 가격을 지불했다고 하자. 그 주식이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퍼가 50배에 머물고 순이익은 100배 늘어나야 한다. 만약 퍼가 25배로 떨어진다면 순이익은 200배 늘어나야 한다. 투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질레트의 사례를 통해 퍼가 20배에서 10배로 무너지는 것이 이익 성장을 통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얼마나 둔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서도 안 된다. 훌륭한 주식은 이미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고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오래 머문다. 정말로 좋은 사업을 저렴한 사업에 얻는 것은 드문 일이다. 퍼가 5배이거나 장부가치 대비 매우 할인되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주식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납니다.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다. 물론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100배 주식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어떤 분명한 규칙을 끄집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퍼가 50배라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던 시절이 있다. 다른 요인들과 지불한 가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기억하라. 시간은 위대한 사업의 친구이다. 위대한 사업에는 좀 더 많이 지불해도 된다. 버크셔 해설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그것이 기반한 사업의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 어떤 사업이 40년간 6%의 자본수익률을 내고 있고 당신이 그 사업을 40년간 들고 있다면 매우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6%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사업이 20년 또는 30년간 18%의 자본수익률을 보였다면 설령 비싸 보이는 가격을 지불했더라도 결국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찰리 먼거의 말은 100배 주식 철학의 초석이다. 우리는 매우 높은 자본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찾고 있다. 이는 100배 주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 인용문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다음은 먼거의 말에 영혼을 불어넣는 그래프다. 18% 수익률과 6% 수익률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거 포인트라는 이 그래프인데요. 6% 수익률의 회사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20년 후에 3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 18% 수익률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거의 20배인 2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훌륭한 사업을 가진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다. 왜 그런지는 이 그래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군매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기업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페그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페그 비율은 퍼 배수를 연간 주당 순이익 증가율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순이익이 20% 성장한다면 퍼 20배는 정당화된다. 페그가 1배를 크게 넘어가면 너무 비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투자자가 밟아 나아가야 하는 사고 과정의 한 애일 뿐이다. 더 높은 배수를 지불할수록 더 높은 이익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반복해 말하겠다.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이 페그도 상당히 여러 책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2와 3의 통합. 10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을 찾아라. 높은 성장과 낮은 배수를 찾았을 때 10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을 찾은 것이다. 두 요인이 유리하게 작동하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4. 경제적 혜자는 꼭 필요하다. 100배 주식은 오랜 기간의 높은 자본수익률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혜자는 회사로 하여금 그 후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회사가 어떤 종류의 혜자를 가졌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펠프스가 그의 책에 써놓았던 예를 여기서 다시 살펴보자. 자본수익률이 15%이면서 장부가치가 주당 10달러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1년이 끝날 무렵 배당이 없다면 장부가치는 주당 11.5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2년 후에는 13.22달러, 3년 후에는 15.20달러가 될 것이다. 펠프스에 따르면 5년 후 회사 장부가치는 2배가 되고 10년 후에는 4배가 되고 33년이 지나면 100배가 된다. 만약 회사가 배당을 지불했다면 이야기는 꽤 달라진다. 순이익의 3분의 1을 배당한다면 장부가치가 4배가 되는데 10년이 아니라 15년이 걸린다. 그리고 33년 후에는 100배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23배 주식이 된다. 배당은 분명 최대치 성장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값비싼 사치품과 같다. 순이익의 대부분을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 회사가 배당을 하게 되면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수익률을 낮추게 된다. 배당이 지밀하면 차익금은 촉진제다. 15%의 자본 수익률을 가진 회사는 약간의 차익금을 활용하여 20% 정도의 자본 수익률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위험도 높이는 것이다. 높은 자본 수익률과 재투자로 수년간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유한 주식을 찾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좁은 회자라 하더라도 회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자본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그 시장에 못 뛰어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회자, 여기서는 독점적 지위라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높은 자본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 소형주를 선호한다. 도토리로 시작해서 떡갈람으로 끝난다. 떡갈람으로 시작해서는 동일하게 극적인 성장을 누리기는 어렵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탁월한 회사인 예플은 현 수준에서 100배 주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 100배 주식이 된 365개 회사들이 매출액 중간값은 약 1700만 달러였다. 즉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중에 100배 주식을 찾아야 한다. 17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만들 정도면 어느 산업에서든 상당한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 나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하인 회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소형주를 선호한다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보다 그 이하인 회사에서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이 더 풍성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시가총액 10위에 드는 팡 주식들이 투자하기에 좋기는 한데 그 주식이 이제는 100배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벌써 100배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6.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훌륭한 기업은 훌륭한 경영자가 이끌었다. 이들은 비전, 끈기, 그리고 능력을 가진 소유자다. 올마트의 샘 월튼,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버크셔 해설웨이, 워렌 버핏 등이 대표적이다. 훌륭한 경영자는 많고 이전 장들에서 몇 명을 이미 언급했다. 위대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는 확신도 심어준다. 회사에서 결정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능력이 뛰어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식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주식은 누군가가 그것을 팔고 싶어 했기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개념적으로만 따져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힘들다. 그러나 소유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소유자에게 좋은 것은 투자자에게도 좋고 투자자에게 좋은 것은 소유자에게도 좋다. 7.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조수단으로 커피캔 접근법을 활용하라. 여기서 커피캔 접근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서부개척시대에 커피캔에 아주 소중한 것을 담아놓은 다음에 침대 밑에 두고 아주 오랫동안 보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입니다. 100배 주식이 될 주식을 찾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는 그 주식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가장 빨리 100배가 된 주식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약 5년 정도가 걸렸다. 보통은 20에서 25년 정도가 걸린다. 이것을 안다면 투자자 최악의 본능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본능이란 참을성 없음,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 등을 말한다. 이러한 해로운 성향을 물리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커피캔 접근법을 제안한다. 나는 이 방법의 열렬한 지지자라 그것에 한 장을 할애했다. 이 앞에 커피캔 전략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커피캔 접근법의 탁월함은 바로 단순함에 있다. 가진 돈의 일부를 빼서 커피캔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라.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10년간 보유하라. 이것이 전부다. 10년이 지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간의 경험에 비출 때 커피캔 포트폴리오 중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이 최소 한계를 있을 것이다. 커피캔 투자 원리는 보유한 주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더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하나의 술책으로 이해하고 묵살할 수도 있다. 그래도 주식을 그냥 놔둘 방법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포도밭에서 열매가 무르익도록 내버려두라. 열매를 너무 빨리 따지 마라.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8. 정말 좋은 필터가 필요하다. 이 불박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금융 전문 매체가 그렇다. 그들은 매일 뭔가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장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다룬다. 경제 데이터와 리포트를 끊임없이 다루고 퍼레이드처럼 끊임없이 전문가를 출연시킨다. 모든 사람이 금리가 오를지 석유 가격이 오를지 등 시장에 대해 말해주기를 원한다. 100배 주식에 대한 이 연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측은한 시간 낭비인지를 보여준다. 그런 정보는 100배 주식을 사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온갖 종류의 이유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주식은 때때로 한 달 사이에도 크게 출렁거리지만 그 주식의 사업 자체는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해 간다. 100배 주식으로 다루었던 몬스터 베버리지에 대해 우리 애널리스트인 매트 군맨이 보여준 간단한 표를 보도록 하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몬스터 베버리지 주식이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가 몬스터 베버리지 주식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표거든요. 믿기 힘들 정도의 수치다. 한 달에 20% 가까이 빠진 달이 수두룩하고 어떤 달에는 심지어 그보다 더 빠졌다. 반대로 20%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한 달들도 많이 있다. 주가가 상승한 달과 하락한 달이 연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 당신은 몬스터의 사업이 이런 몇 개월의 주가 변동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음료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또한 이러한 월별 변동에도 불구하고 표의 맨 오른쪽에서는 주식이 대부분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맨 오른쪽에는 연간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거의 증가하고 있죠. 주식이 20% 넘게 빠졌던 시기를 생각해보자. 이런 시기에 주식을 얼마나 자주 확인할까? 거의 매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통 주식을 팔지 않았을까? 20% 주가가 빠진 후에는 아마 다음 기회가 오면 빠져나오리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달에 팔아버릴 것이다. 이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죠. 주식을 보면 고민하고 손목을 비틀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시간 낭비다. 더욱이 팔기까지 했다면 큰 실수를 저지른 꼴이 된다. 몬스터 베버리지는 환상적인 주식이니 그것을 내버려 뒀어야 한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다. 큰 그림을 쫓는 대중은 S&P500과 같은 시장 지수를 분석하기 좋아한다. S&P와 같은 주가 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위대한 주식을 찾는 일과 상관이 없다. 주가 지수는 투자자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히 매우 비싼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시장이 바닥일 때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기 더 쉽다. 물론 공포가 팽배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 요지는 주식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수많은 추측을 하며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이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활동을 계속하라. 역사가 안내해 준 것처럼 좋은 주식은 항상 거기에 있다. 9. 행운이 돕는다. 자 이제 인정하자. 이 모든 것에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깃들어 있다. 2002년도에 애플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애플이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내 연구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었던 100배 주식이 몇 개 있다.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난다. 모든 일을 잘 수행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서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혜자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임을 감안하면 항상 무엇인가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럽지만 완전히 헛된 생각이다. 진정으로 합리적인 태도는 삶의 의자에 느슨하게 앉아서 우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에서 그러하다면 100배 주식을 찾는 것에서도 그럴 것이다. 행운이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5개에서 10개의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0. 주식은 되도록 매도하지 않는다. 언제 매도하는가? 필리피셔의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는 언제 팔 것이라는 장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거의 없다. 거의 맞는 말이다. 이 투자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거둔 확실한 사례들이 있다. 필리피셔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팔아야 한다고 했다. 실수했을 경우 회사에 관한 사실 정보가 처음에 믿었던과는 다를 때 주식이 더 이상 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더 나은 주식으로 교체하기를 원할 경우 투자자는 교체를 순중하게 해야 하고 근거가 매우 확실할 때에만 교체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워도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언제 실수했는지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사실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항이 그나마 쉬울 수 있다. 만약 잘 정립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종목 교체는 믿기 힘들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 팔려고 생각 중인 주식보다 좋아 보이기 마련이고 시장에는 늘 움직이고 있는 주식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유 중 어떤 것도 주식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매도에 대한 펠프스의 충고 역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펠프스라는 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토마스 펠프스가 주식시장의 100대 1이라는 책을 지어서 여기서 100배 주식에 대한 내용을 처음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펠프스의 책에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투자와 관계없는 이유로 투자 행동을 하지 마라. 투자와 관계없는 이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주가가 너무 높다. 2. 세금 목적상 자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자본 이등을 실현해야 한다. 3.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내 주식은 가만히 있다. 펠프스는 실수했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위대한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만으로 실수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손절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파는 것이다. 손절매가 100배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식이 100배를 돌려주기 전에 멈춰버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몬스터 베버리지는 10년 만에 100배 주식이 되었다. 위에서 보았던 표를 기억하는가? 100배로 가는 도중 적어도 10번 이상은 25% 이상의 주가 아락이 있었다. 3개월 동안 40% 이상 주가가 빠졌었다. 그러나 주가가 아닌 사업에 집중했다면 절대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10년 후에 100만 달러를 손에 쥐었을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사례를 무수히 들 수 있다. 어떤 주식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샀다가 팔아서 2배 또는 3배를 버는 행운이 찾아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로부터 확실히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주식을 언제 팔지를 주변 사람들이 결정하게 허락할 것이라면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 필요했던 그 모든 연구를 하는 목적이 있을까? 둘째, 좋아.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정말 다시 살 것인가? 말로 하기가 실제로 실행하기보다 쉽기 마련이다. 투자는 그야말로 정신력 싸움이다. 그렇죠. 판 주식이 올라가면 판 가격이 기억이 나가지고 절대 사실을 못하죠. 물론 매수 후 보유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때때로 고약한 손실로 고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 종목으로 엄청난 이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것은 마치 큰 돈을 들여 차를 산 후 차고 밖으로 한 번도 몰고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에 투자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훌륭한 결과를 얻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하나의 보편 원칙을 뽑아낸다면 다음과 같다.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신중한 연구와 조사 끝에 주식을 샀다면 거의 팔지 않아야 한다. 언제 팔아야 할지를 다룬 이 문단의 마지막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용구로 마무리하겠다. 서드 에비뉴 펀드의 마틴 휘트먼의 말이다. 나는 이 업계에 약 50년을 넘게 있었다. 주식을 3년간 보유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다. 2배가 된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팔고 나서 6개월 후에 3배가 된 것도 있다. 그냥 잠자코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100배 주식을 찾고 있다면 잠자코 앉아있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잘 매수하고 잠자코 앉아 있어라. 글을 마치며 마법공식은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100배 주식을 만들어내는 마법공식은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리라. 100배 주식을 골라내는 쉬운 방법은 없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필수 원리를 그저 요약했을 뿐이다. 이것을 옆에 두고 100배 주식을 찾는 여정에서 자주 꺼내보기 바란다. 나는 내 책의 독자들이 많은 돈을 벌기 바라고 투자활동에서 수많은 100배 주식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이 당신의 성공에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지은 100배 주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에서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 10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10가지에 대한 내용이 앞장에 각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읽다가 생각하다가 읽다가 생각하다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책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힌트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널리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